자이언트 사고가 나고 영상 찍고 있는데요 입술도 퉁퉁 붓고 상태가 좀 안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제 말 발음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 많이 보셨죠 제가 공개한 그런 지도가 되겠는데 사실 이 지도는 명나라 시대 때 그려진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를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보면 왼쪽에 황제로 예상되는 분하고 오른쪽에 요왕이라고 예상되는 두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폐경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형을 보면 여기에 요런 쇠의 형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보왕사의 문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왕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어려운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 형태는 제가 앞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좌표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145, 146, 147 이런 좌표 값이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도를 보면 이게 북경을 그려놓은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색으로 아주 크게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이 북경의 자금성을 그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봤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보니까 이게 영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이건 라틴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상투를 한 두 사람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컴퍼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붓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상투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혼천이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혼천이가 그려져 있으면 이게 세종대왕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지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어떤 분이 그리셨냐면 바로 이 분이 되겠습니다 마르티노 마르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키비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재 영문으로 소개해 주는데 이게 한글은 소개해 주는 그런 위키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번역을 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마르티노 마르틴이라고 되어 있고 161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성 로마 제국 주교령에서 태어나 자랐다 예수회 선교사, 지도 제작자이자 역사가로서 그는 주로 고대 중국 제국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중국에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네요 마르티노 마르티니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국 대륙을 딱 그려놓은 곳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 야자수 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자료를 소개해 줬는데 여러분들 야자수 나무 보셨죠 청일전쟁 현재 청일전쟁의 사파로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1893에서 1895년도 청일전쟁 당시의 내용을 기록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 형태는 우키요에 라고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20세기 초 일본 에도 시대에 성립한 당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풍경, 풍물 등을 그린 풍속화의 형태이다 이런 형태에 임지는 부서가 있는데 모양이 좀 만화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일본이 만화를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만화는 우리나라에서 하청 바다가 많이 그린다고 하니까 이런 형태의 이미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할 형태가 있네요 완전 만화풍이네요 이 블로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 소장용 자료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복원하고 자라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 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대동강 전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뭐라고 나오는지 번역이 완전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번역 제목으로 일본군하고 대동강 도화준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대동강이라는 뜻은 큰 동쪽의 강이다 이런 뜻 같습니다 어차피 청일전쟁도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청일전쟁이 보통 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 내용을 보면 청일전쟁은 1894년에서 1895년간에 조선의 지배를 둘러싸고 청국과 일본간에 벌어진 전쟁으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중국 진심의 세계지서에서 종지부를 찍고 그 대신 신흥 일본을 이 지역의 패자로 등장시킨 동양사상의 획기적인 전쟁이다 여기 보면 1894년이라고 1895년에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싼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조선의 지배권을 이용하면 이 조선이 한반도를 얘기할까요 그러면 대륙 전체를 의미할까요 조선을 차지하는 자만이 동아시아에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온전쟁이 청일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내용에 한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일본군이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도아를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무를 운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도아가 뭐냐면 이 병력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보면 야자수 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함자를 보면 여기 대동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 대동강이라고 나와 있죠 대동강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강이라고 다들 알죠 현재 구글러스에서 대동강이라고 검색했는데요 보통 대동강은 우리나라 한반도 쪽에 확대해 보면 여기 평양이라고 적혀있는데 위쪽이 대동강이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국 쪽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대동강이 현재 여기 홍콩 쪽에 대동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강의 물적이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홍콩 쪽에 대동강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동강이라고 되어있고 대동강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이거는 제가 적은 겁니다 구글어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바로 동강으로 검색하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에 동강이라고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중국에 보면 동강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도를 한번 숙소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이게 동강이 제가 말한 여기 강조우시 여기 오른쪽에 동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동강이다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강이 큰 강이다 그런 의미로 대동강이라 적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부분의 이름이 대동강이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쪽에 있는 큰 강이다 그리고 이거는 청년전쟁 당시 아닙니까 조선에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 간이 싸운 전쟁인데 여기 보면 야자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야자수는 앞전에 구글어서를 본 것과 같이 홍콩 그쪽 부분에 야자수가 많이 자랍니다 대륙 지도 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 야자수 분포 지역이 대부분 현재 대륙 남쪽 이쪽 부분에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방향에 야자수가 많이 서신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강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한반도 이 대동강인 줄 아는데 여기는 야자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써서 동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야자수가 자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이 있잖아요 베이징 쪽에 보면 야자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중공에서 가자로 만든 그런 야자수 나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처음에 찾아보니까 그 야자수가 북경에 있나 싶어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보니까 도시 미간을 끊기 위해서 가자로 만든 플라스틱 야자수를 도로변에 많이 심어 놓은 그런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 대동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야자수가 홍콩 부근에 동강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창일전쟁이 한 번도 일어났다고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일전쟁도 잘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있는 이 지도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마르티노 마르티니가 그린 지도라고 합니다 주로 고대 중국 제국에서 작업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싸져있는 지역이 중국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에서 이렇게 영문을 검색하면 한 사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바로 현재 보이는 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마르티니라고 있으니까 앞전에 그분이 그린에 남기신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 장의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앞전에 이 지도를 영상 제작하면서 많이 소개해 줬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에는 지도가 하나밖에 제가 공개를 못했는데 계속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완전체 지도를 공개해 주는 사이트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 지도가 개수가 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도 뭐라고 나와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마르티노와 완전한 중국 지도 시리즈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한 중국 지도 시리즈죠 마르티노 마르티니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번역한 내용을 한번 보죠 마르티노 마르티노 그분은 1614년에서 1661년도 여기는 트렌드 주교단에 토렌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교를 마친 후 1631년에 예수회에 들어갔다 그는 천문학과 수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의 밑에서 공부를 배웠는데 마르티노 로마로 가는 길에 포르투갈에서 신학 공부를 계속했으며 1639년에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640년에 중국으로 포르투갈에서 떠나 1642년에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마르티노 명나라의 말기에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1644년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충정제가 목을 매 자살했다 그 후 청나라가 일어났고 만주군이 마르티노가 머물던 마을에 쳐들어왔을 때 그는 새로운 왕조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동의했고 만주식으로 머리를 깎았고 만주식 차이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44년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찾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장을 만주식하고 머리 형태를 바꿨다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1644년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충경제가 목을 매고 자살을 했다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의 황제를 보면 여기에 16대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644년 이후 남형으로 바뀌었다 그런 내용을 보는데 17대 황제라고 하는데 명나라는 16대까지 나와있네요 17대면 이 아래에 이브닝인가요 17이라고 써 놨는데 18이라고 써 놨는데 1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브닝이 되겠네요 안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주유숭이라고 되어 있네요 홍광이라고 되어 있고 남명시대 때 남명시대 때 두 사람인가 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한 맥나라 황제의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해 보면 충정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진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명나라 17번째이자 마지막 황제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이게 남아있는 의징이 되겠네요 베이징 근처 명릉에 위치한 충전황제의 초상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충전황제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이미지를 보석하는데요 이번에 앞전에 설명으로 보면 목을 메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나무에 목이 메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이런 형태의 이미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책인데 맥나라 17번째 황제 마지막 분이 돌아가신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여기다 보면 이분이 목을 메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형태가 이게 중국식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의 건물이 중국의 남쪽 따뜻한 지방에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숭량제 사살과 맹멸망이라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같은 그림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1643년 4월 25일 대통령 3월 19일 중국 베이징 임금 메이산 원나라 때 조성된 인공산인 메이산 별궁에서 명나라 17대 황제가 숭정제가 목을 메어 지웠다 학년 33세에 자결하기 전 숭정제는 너희는 하필 황시에서 태어났느냐 하며 어린 자식들을 죽였다 숭정제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은 이자성의 바할랑군 가혹한 세금과 잦은 군역에 대한 농민 반란군에 명나라도 명언을 다했다 주원장이 공격한 지 276년 만이다 숭정제가 명나라의 17대 황자인데 33세에 자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본인의 손으로 다 죽였다고 합니다 너희는 하필 황시에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황시에서 태어나면 상당히 불행한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생각나는 분이 있죠 우리나라의 명성황후 생각나잖아요 명성황후도 궁에 들어가서 상당히 불행한 삶을 겪으신 분의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주원장이 나오는데 주원장을 궁극한 지 276년 만에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주원장이 궁극한 나라가 아니죠 실력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홍건정 위평장 반성사유 안천생 규원수 파두번 등 20만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서북변방에 함부로 들어와 우리에게 거리를 보내기를 운사 1,2백 10만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니 속히 맞아 항복하라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의 적 왕 원수 이하 백여명에게 목을 베고 한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치다 여기서 주원수 이분이 바로 주원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렇게 원수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원수 이분이 됩니다 앞전에는 또 주원장이라고 하는데 주원장이나 주원수나 같은 뜻입니다 여기 앞쪽에 주씨가 달려있잖아요 같은 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원장이 건국한지 216년만이다 이건 말이 좀 안되죠 이 주원장은 태조이성계에게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결론은 명이라는 나라가 태조이성계가 만든 나라가 건국한지 276년만에 망했다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이 멀망하고 청이 시작되잖아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인조 반정 서인의 시대가 열리다 인조 반정은 1623년에 강호북은 15년에 이기 등 서인의 일파가 강혜군 및 집권당이 이어첨 등의 대북파를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옹립한 정변이다 개년에 일어났다고 하여 개정사 혹은 개반정 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 인조 반정이 일어난 해가 1623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서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북파라고 하는데 서인이 북쪽의 일파를 쫓아내고 몰아내는 그런 반정이 되겠지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여러 차례 옥사를 일으켜 형과 동생 조카 등을 무과하게 죽인 일련을 헤쳤다는 재미였다 강해군은 직위하자마자 동복형인 임해군이 사병을 키우고 용모를 키웠다는 등의 이유로 유배하였다가 교동의 유서에서 죽였다 이게 첫번째 사이이고 두번째 해정은 지나친 톱목공사와 인싸의 파행으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것이었다 이런 내용도 두겠습니다 강해군은 창독궁 창경궁을 중간하고 종묘를 중간한 이유로 경복궁 서쪽에 임경궁을 지었다 이런 내용을 부속하였으니까 이런 작업을 많이 함으로써 톱목공사로 인해 백성들이 도탄에 빠뜨렸다 그런 내용을 부속하였습니다 궁을 더 확장하고 그물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번째 명은 임진왜란 당시 원병을 보내어 우리를 구한 제조의 은혜가 있는 나라인데 명의 요청에 파병을 주저하고 1619년 사루전투에서 제대로 싸우지 않고 투하하는 등에 명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면서 조선을 오랑캐와 금초같은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명나라에서 병력을 요청을 했는데 파병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투에서도 지도로 싸우지 않았고 투항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흑은과 명나라의 전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싸우지도 않고 투항했다 이런 내용도 보니까 사루전투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좌 반정 이런 세 가지의 이유로 반정을 해서 명이 멸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루전투를 잠시 알아보면 사루전투는 1619년 명나라의 저들은 후금에 대응하기 위해 명나라 조선 여진족까지 참전한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명나라는 후금에게 패하여 세트하게 되었고 후금은 만주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였다 한 번 군대를 파병한 광림의 조선군부대는 명군의 패소소식을 듣고 급히 진을 쳐서 천군을 막고자 했지만 평지에서 조총수가 병력의 반 이상이었던 조선군의 후금의 기밍대에게 크게 패하고 후금군에게 2일 동안 포위되어 결국 항복하게 된다. 이미지를 보면 오른쪽에 조총을 둔 군사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조선군인 것을 알 수 있고 왼쪽에 발을 타고 있는게 후금의 군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총이 화살이 진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선군은 후금에 기밍되어 크게 패했다고 하니까 전쟁을 안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전쟁을 했는데 패해서 2일 동안 포위되어 결국 항복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루전투에 2일을 설명을 하면서 인조 반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바로 서인의 시대가 열린다. 바로 열 가지 세 가지 이유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조 반쟁이 1623년에 일어났고 청나라가 건국된 시기를 보면 1636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인조 반쟁이 시작되거나 난 다음에 13년이 지난 후에 대천국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조가 후금을 그려다 가지고 맥나라를 멸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측해 볼 수가 있나면 인조 반쟁에 보면 여기에 서인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 대북파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인이 대북파를 쫓아내 버렸다 몰아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황제가 있는 지역이 중원이라고 보면 여기가 황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서인이라고 하면 서쪽에 사는 사람들 이겠죠 대북인이라고 하니까 북인이라고 하면 황제를 기점했을 때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북인이라고 하겠죠 북경 북쪽 북경 북쪽 북경 이라고 하겠죠 서인이 북인을 몰아냈다 새로운 정권을 마련했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인조 반쟁이라고 하네요 인조는 어디에 있었을 것 같나요 인조는 어디에 있었을 것 같나요 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었지 않을까요 인조가 후금을 끌어져 가지고 후금이 북경을 치는 경우가 되겠죠 맥라엘 수도는 북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가 북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경을 함락하고 명이 아래로 후퇴하잖아요 아래로 후퇴해서 남경에 수도를 마련해서 여기서 최후까지 항쟁을 하는데 계속 남하하면서 마지막에 남 명이 끝까지 붙어지면서 여기에 혼자는 대만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유국에 도망을 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조는 제가 보기에 여기 대륙에 있었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 한반도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후금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명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인조가 여기 대륙에 있었다면 그러면 인조가 죽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인조는 분명히 여기 한반도에 있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 반증을 하도가 있겠죠 그런데 인조는 이때 신분이 황제가 아니고 저는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륙에 황제가 한 명이 있는데 나머지는 주변 제국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고 보는 입장이 맞겠습니다 서양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각 지방에 왕이라는 지책을 두고 각 지방을 다스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찾아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는 제가 예전에 소개해 있는 그 책자 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번역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모든 군주국은 15개의 속주로 나눈이 되었으니까 15개의 주로 나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왕국은 넓은 왕국이며 따라서 그들은 모두 고대에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앙 통치를 하는 황제 위에 각 15개의 주가 있는데 거기서 왕들이 또 한 명씩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인조는 여기 조선이라고 써진 이 지역에서 통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륙 기도를 보면 여러 가지 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각 주마다 한 명의 왕이 있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한 점 보고 있는데 이것은 1785년도 대천강요화가 됩니다 이렇게 색깔로 각 지역에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15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너리 다섯 여섯 15개가 맞네요 아마 이렇게 15개의 지역에 왕이 각자 한 군데에 있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조가 여기 한반도 있었다면 인조는 별개의 왕인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인조가 반정을 해서 맥나라를 물리치고 청나라가 들어섰다면 인조는 이때 청나라와 같은 협력을 했기 때문에 황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1619년 사로우 전투 개전 후 1623년 강요군 15년에 인조가 반정을 하고 1636년 대천조선 탄생 황제가 두 명이 됩니다 명조에서 청조가 탄생되는 거죠 그리고 법작을 보면 황제가 두 명인 것을 세상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남겨놓은 이런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노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황제이다 파충류처럼 그여진 붉은 복장 골용포는 의식적인 날의 특정 가라 조선에 배정되어 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검색 파란색 또는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파란색이나 검색으로 연색된 면직물을 입습니다 바로 이런 기록 자료로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다른 이미지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거 보면 이 복장이 좀 특이하죠 여기 호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혼안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호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복장 보시면 이거 보통 조선관료가 있던 그런 복장 아닙니까 근데 여기 때는 명나라라고 하니까 이런 형태의 복장을 붙여 있습니다 명나라 하면 우리 똑같잖아요 조선하고 보통 우리 명나라는 같은 비슷한 복식을 사용했다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관로에 복장을 볼 수가 있죠 여성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명나라의 관로 복장인 것 같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호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호남 이런 지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도도 한번 더 볼까요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아 여기 있네 이 지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런 형태의 지도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대해 볼게요 확대를 하면은 여기에 현재 이미지가 산동 부분으로 확인이 되네요 여기가 산동이고 여기가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산동 오른쪽 부분에는 대부분 한반도죠 여기 이제 꼬리아라고 이렇게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쪽으로 한번 확대해 볼까요 어떻게 돼 있는가 이렇게 머산이 있고 여기 강이라고 이렇게 적힌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강이라고 적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k-i-n-g-강 강기 강기라고 적혀있나 여기는 여기는 H-O-A-N-G-H-U-I 이렇게 적혀있고 하여튼 강이름이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는 이게 제주도인가요 프로마스 프로마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프로마스 이거 저거 아닌가 대만 이름 아닌가 이렇게 저쪽에는 이런 형태의 부족하고 위쪽에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이렇게 톡토난 부분이 있잖아요 현대 구글 지도를 보면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 톡토난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밑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네요 지도가 좀 정확하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지도는 옛날에 권룡제시대 때 그려놓은 지도 있잖아요 권룡천하여 주다보면 거기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써져있지 레아팅 라우팅반 이게 여동이라고 이렇게 적힌 것 같던데요 라우팅 라우독 라우팅반 뭐라고 이상하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 여동이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 형태를 보면은 현대식 지도를 보면은 여기 여기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요동으로 적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동 아마 이 요동도 여기 이쪽에 있는 요동이 이렇게 이동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 명나라 시기에는 그런데 왼쪽에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이미지가 재미있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이 사람 복장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도는 최초로 그렸을 때는 아마 체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차후에 누가 체석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이 분은 복장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상투 아닌가요 이 복장이 이것도 상투고 여기도 상투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보면 천을 하얀색으로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복장이 보통 우리가 아는 한복 복장이 아닌가요 조선시대 보통 평민들이 입고 다니는 한복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전시대 도전시대 이렇게 이미지가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상투 튼 분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한복 입은 분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흰옷으로 차려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전에 그런 이미지인데 이 복장에서 이 이미지를 한번 확대해 볼까요 여기 보면 한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머리 테두리 하얗게 두른것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상투를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분들도 다 상투를 했죠 그리고 앞쪽으로 내용을 볼까요 앞전에 그 사진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보통 도전시대의 복장을 보면 그림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행태의 복장이라고 보는게 보통 맞죠 평면들이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고 양반들은 이렇게 갖다 쓰고 그렇게 복장이 다양한 형태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입은 형태의 복장이다 그렇게 예상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머리 쪽에 하얀 이렇게 무언가를 묵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상투를 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로 보면 여기가 산동 일대를 그려놨으니까 그러면 이런 복장을 한 사람이 여기에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이 지도가 그려진 시기는 명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1644년도 명나라가 사라지고 청이 지배한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려진 지도라고 보는 거기가 맞겠죠 그리고 고래행정구역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래행정구역은 성종 초부터 정비되어 성종 때는 지방행정상의 요지에 12목을 설치하였다 이런 내용을 포토했죠 전국에는 10도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주중심의 지방행정의 전통적으로 인해 10도제는 지속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이런 내용을 포토했습니다 성종이라고 하니깐 961년에서 997년에 사신분으로 되어 있고 제 6대 고래의 국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81년에서 997년까지 제휴를 하셨다네요 여기 지방행정 시비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비목이 나중에 여기 나오는 것이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 시점인가 소멸됐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면 8도 10도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관내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도 중원도 하남도 영남도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고 여기 페서도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다 대륙 지명 이름이 아닙니까 대륙에 대륙에도 보면 하남이 있고 중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산남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강남 나오죠 해양도 삭방도 이거 다 대륙 지명입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당나라의 제도를 처형한 10도농 고려성정 14대 개편한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 설치한 지방행정제도 구역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중국에 있는 지명인데 이 지명들을 한반도로 옮겨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례도라고 나와있잖아요 이 관례도가 어디인가요 관례도는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한국의 옛 행정 구역 가운데 하나이다 수도 인근 지역을 관할한다 하여 관례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여기 이름을 보면 여기 양주 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양주가 바로 서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보면 예전에 제가 남경 쪽에 양주가 서울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1594년 왕반이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선에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륙 쪽에 확대해 보면 여기 황천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양주였다는 것을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1785년도 일본 국립국회소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대천강요 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앞전에 양자강 아래쪽에 확대를 해보면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고양주 지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양주 땅이었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양주 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 양주부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반도 지명하고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다시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지연 형태가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양주라고 여기 적혀있잖아요 그리고 왼쪽편에는 경도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의 지명을 그대로 이 지도를 보면 한반도에 옮겨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지도를 두 개를 양쪽으로 배치해 놓았는데요 여기 확인을 해보면 그 유선과 위치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전에는 여기가 대륙에 황도라고 적혀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강남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고양주지라고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미정음 은혜에 보면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고 그것이 상담으로는 강남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중국의 양주가 되겠습니다 이 양주는 여기에 한반도 경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측에 양주부라고 있잖아요 이 양주 여기도 보면 똑같은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 오른쪽에 양주가 있는게 한반도에 보면 경도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똑같이 배치해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강년도를 다른 부분도 확인해 보면 이 아래쪽에도 양주라는 지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주성이라고 되어 있죠 양계화강 아래쪽을 대부분 양주라고 그렇게 불렀는 것 같습니다 고려의 10도가 대륙에 있는 관내도다 그런 의미가 되네요 여기 양주가 서울이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황주도 나오고 해주도 나오잖아요 이거 다 대륙에 있는 지명입니다 보통 우리 중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충주 총주 이런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페이스도가 보이는데요 여기 서경이 평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안남도 평안북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폐서 라는 말이 나오니까 폐자가 보통 고조선이 있는 지역이 폐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서도가 서경인 것은 알 수 있고 평양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고려시대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 있던 지역이 예전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 쪽에 봤을 때 폐서도가 있는 그것이 예전에 고조선이 있었다 그것이 서경이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차후에 북계로 개칭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북계가 바로 예전에 북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베이징 북계는 고려의 행정구역인 5도 양계에서 동계와 함께 양계를 구성하며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1102년에 서북면으로 개칭하였다 조선에 들었어도 서북면은 EDC 유지되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페스도가 나오잖아요 여기 페강이 나오네요 여기 이 페강이 바로 페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글노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국 대륙에 산치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허남성을 적어놨습니다 산치성 이쪽에 있는 곳이 여기가 앞전에 봤을 때 페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페스도가 나오고 그것이 서경평양이다 그런 내용도 확인하고 지금의 평안남도 이건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북괴로 바뀌었는데 북경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강이 하나가 보이는데 보통 황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강은 노란색 강이 황화인데 이 강이 이제 페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산치성이 적혀있는 여기가 평양이라고 예측해 보고 그리고 보통 평양의 오른쪽에 보면 차사의 내용으로 보면 대동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페스 현재 이 부분 이게 고대 고조선 시대 때는 폐강이고 이게 대동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폐수이고 대동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강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 강이 고조선 때 폐수가 되지 않나 싶고 대동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평양이 나중에 베이징 쪽으로 이렇게 이동되겠죠 이 평양이 붓게로 이동되었다 하니까 여기 위쪽에 베이징 있는대로 이동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베이징이 보이잖아요 이 평양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되어 붓게로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려 후에 수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 평양이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되어 여기가 붓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황화강이 있는데 이것이 폐수가 되고 바로 대동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당나라의 제도를 채용한 10도는 고려 성종 14년 995년에 개편한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 설치한 지방행정제도가 그 지역이 바로 대동이다 그런 설명이 되죠 이게 한반도로 이동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장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소개한 지도가 됐는데 이게 장비례 지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1697년에서 1782년도 쯤에 그려진 지도라 예상되는데 일단은 맥날시대로 끝이 나고 성날시대 때 그려진 지도가 1697년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한반도 대륙 산동 부분에 지형을 그려놨는데요 이것을 조금 확대해 보면 재미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지도에 경기선을 표시하는데 위쪽에 평안도 환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팔도를 검색해 보면 한반도의 팔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비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이 그려놓은 팔도를 보면 그 모양과 형태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가 여기 서울 부문이 현재 붕은 속을 가르쳐주는 이쪽 서해 바다 쪽에 경기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분의 지도를 보면 경기가 한반도 중앙에 이렇게 위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선을 제가 미리 다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강원도가 이쪽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치가 비슷한 경우로 확인이 됩니다 평안도도 비슷하고 그리고 함경도도 비슷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또 충청도가 현재 우리가 보통 아는 전라도 아래쪽까지 이렇게 다 표시된 것 볼 수 있죠 그런데 전라도를 보면 여기 경상도 전라도 중간쯤에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라도 위치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런데 이 당별이 그려놈 지도행태를 보면 동궁여지 성남에 적혀있는 그 지형화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장면은 그 위치를 대충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위치와 위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영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함경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영안 함경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안도 위치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비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 중간에 제가 경기도가 빠트렸네요 여기가 경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중간에 보면 경기도가 이렇게 중간에 적혀있죠 그리고 전라도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비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가 이 아래쪽에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하고 왼쪽 편에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대륙 쪽에 있는 팔도가 한반도로 이동된 것 같습니다 저는 왼쪽에 있는 설명은 대륙이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반도하고 똑같네요 앞전에 양주라는 지명도 한반도에 이동되었고 유서상 두개가 일치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륙에 있는 지명이 완전히 다 한반도로 똑같이 이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전에 본 내용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타타르 라고 되어 있고 타르타르카 전투라고도 알려졌는데 명나라 말기에 중국에서 온 예수의 선교사가 암스텔르 가는 길에서 완성했다 1653년 바다화로 네덜란드 명나라 청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 이 책의 초판은 1654년 엔드 워프에서 초판되었다 여기 보면 타타르 전쟁 연대기에 묘사된 명사종의 딸을 죽이는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전에 본 이미지인데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신의 역사를 소개해 놓은 중국 역사상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정보를 아래쪽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죠. 이미지가 현재 이렇게 나오는데 고대 중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런 문명이 있었다고 중국어와 용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지도 한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대륙을 설명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지명도 다 나오고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물 같은 것도 설명을 해 줬는데 여기 아래쪽에 지도가 한 장 있다고 하잖아요.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도가 조그만한 애가 그런데요. 이걸 한번 확대를 해 볼까요. 확대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확대가 약간씩 되기는 되네요. 여기 확대를 해 보면 뭐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중국 대륙에 산동 부분하고 그 아래쪽에 표시를 해 놨는데 여기 동의부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화부족이라고 이렇게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 보통 중화연민공화국의 조선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동의미족은 산동의 오른쪽 편에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묘족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민족이 그때부터 여기 계속 살았고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여기가 우리의 땅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는 이거는 명나라 때 그린이 지도라고 하는데 명나라와 성나라가 멸망 당시에 그 쯤에 그린이 있을 지도로 확인됩니다. 여기 보면 산동 지역은 그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다 보면 조선 관리오 벽장을 입은 사람들은 그린이 있는데 여기가 호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호호남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조선사람이 입은 복장인데 원래는 흰색으로 채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보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칼로 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사람이 복장입니다. 이것도 이것은 양자강 밑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병사의 복장을 부서가 있는데 이런 식의 복장 형태를 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남경이 아닌가 양자강 밑이면 보통 우리 남경이 남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형태의 지형을 볼 수가 있는데 그쪽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그린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그림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조선사람의 복장 형태 대동강의 위치 고조선의 위치 인조의 반정응 이런 것 여러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작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조선의 위치로 비장시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봐야 되겠지요. 기존 학계로 배우는 역사를 보면 우리 조선은 한반도이지 않습니까 당빈이 남긴 8도 표시 지도를 보면 그것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견상도, 전라도, 충청도, 한경도 이런 8도의 위치하고 약간 다르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북쪽 지방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남쪽 지방에 특히 전라도 쪽이 하고 충청도 쪽이 방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도 제가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그 전에 올린 고조선의 위치하고 제가 이번에 설명한 영상은 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당나라의 지방행정 12도나 13도 정도 되는 그 지명을 이용해 가지고 비장을 해 보면 대륙인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한반도인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솔직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지명을 자꾸 바꾸면 나중에 후손들이 자신의 땅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지명을 바꾸면 곧 나라가 명할 징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명을 안 바꿔야 뺏긴 땅도 찾고 하는데 지명을 이렇게 대륙하고 한반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 뒤 한반도에서 지명이 대륙 쪽으로 이동했는지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동했는지 아리송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대륙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지명 비정도 대륙 쪽으로 많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래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언젠가나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튜브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 헷갈리 찾아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못 찾는다고 봐야 되겠죠. 안타까운 대한민국 역사가 되겠습니다. 위반한 역사를 찾지를 못하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의 그 넓은 땅도 다 찾지를 못하고 우리는 영원히 한반도에 산 것으로 인식하면서 현재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대 말고 다른 후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렇게 제작을 계속하면서 역사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올리곤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학계 현실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도 없고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석하고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자나 한문을 많이 아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앞으로 이제 역사 찾기 점점 힘들어지겠네요. 그러나 나중에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지능 AI가 나오면 한번 거기에 기대해 볼 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AR을 이용해 가지고 적대로는 역사 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이나 미래나 매일만 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고 나고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건데요. 제 발음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병원가가 약도 못하니까 조금 이 붓기가 약간씩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작하는 영상은 시청해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와 단둘이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